안녕하세요 돼지조금통입니다 돼지 꿀꿀이 조금통이에요 뭐야 꿀꿀 이번에 해볼 게임은요 버튼을 누르세요 누르지 마세요가 아니라 누르세요인데요 누르면 버스에 타세요 버스에 버스에 타세요 버스 탑니다 아 나 안탔는데 아 나 안탔는데 잘나가버렸네 아 이 세상에 루스가 나 안탔는데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 되는 게임인데요 이 친구가 눌러버렸네 아하하하하하하 관 관에 가다버리네 관에 가다버리잖아 세상에 루스가 춤은 안추고 똥으로 먹이기 먹이는거야? 먹는게 아니라? 이거 먹어 똥 먹어 똥먹어 친구야 아 내가 먹은 거야 왜 쓰러지는 거야 스폰지밥 그를 쓰러트리세요 스폰지밥을 쓰러트리라는건가 아이고 뭐야 어떻게 쓰러트려 스폰지밥 되게 센데 어 칼이다 아이고 변신했어요 캡틴 아메리카드에서 와 어벤져스 어벤져스 어셈블 어벤져스 어셈블 어벤져스 얼른 물리치세요 어 폭탄 폭탄을 끄라고 어떻게 꺼 아이고 아이고 다 날라버렸다 버튼을 누르세요 눌러 오징어게임 오징어게임 무증어고침 이렇게 빨리 끝나 눌러 눌러 친구야 허기허기야 뭐야 저거 호박허기 다음은 환영합니다 승객 어 비행기다 오 비행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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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뭐야 비행기를 위에 탔네 안에 탄게 아니라 뭔가 버그가니까 아니 비행기를 위에서 타고 간다고 넌 어떻게 들어갔어 저 친구 어떻게 들어갔어 어어어 어어어어어 어어어어 피행기 추락한다 세상 이럴수가 떨어져 버렸네 다음場 버튼 눌러 아직도 터지고 있어 진구야 발 좀 치워줄래 어 어 벌냄새 아 비켜 버튼이 안올리잖아 얘들아 됐다 슈퍼 히어로 오 슈퍼 히어로 나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이 없네 아이언맨 아이언맨 아이언피그 뿜뿜 머리통을 머리통이 옆으로 돌아갔어 가면이 옆으로 돌아갔다니깐요 아임 아이언맨 아임 아이언피그 블록 크리에이터 어 폭탄 머리에서 멀리 떨어지세요 아 저친구 폭탄 됐구나 아 괜찮네 저저 터졌는데도 괜찮네 어 일로와 일로와 다른 플레이어를 잡아던지기 어 잡아던져 잡아던져 잡았다 아 던져라 잡아던져라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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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짐 짐 일로와 잡아 아 일로와버라니까 아 왜이렇게 빨라져 아 던져야되는데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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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아 던져 아아 으아아아 안 던지는거 관 관 가도벌 서로 가도벌었다 관에 들어와 관에 들어오라고 뜬 뜬 아아 흘려주세요 관에 갇혀버렸어요 노랑이도 잡아버렸어요 아 이 세상에 간에 들어가면 쓰러지네 칼비 이거 너무 무섭다 이거 아 이거 너무 무서워 칼비가 떨어져 아 이거 진짜 무서운데 폭탄을 맵에서 끄세요 이거 밀어서 버려야 되는거 아니야 야 비켜 아하하 아 내가 살렸다 내가 친구들 살렸어 아닌가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늑대가 울부짖거든요 아 저기 늑대인간 떨어졌구나 아하 아하 늑대인간이 워어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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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아 누군가는 스폰지밥이 됩니다 내가 스폰지밥이야 어흐흐흐흐흐흐흐흐 내가 스폰지밥이야 어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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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폰지밥이다 없애버려 꾹꾹 자동공격돼요 친구야 일로와 내 주먹 맛을 보라 으아아 뽀 뽀 버튼 누르지 마 누르지 마 누르지 마 누르지 마 누르지 마 누르지 마 나만 누르지 마 나만 누룰꺼 누룰꺼 나만 누룰꺼 관에 안 갇힌다 스폰지밥은 커서 관에 안들어간다 으악 으악 나 관 들고 있으면 관에 넣을 수 있나 신고? 야 관 들고 있거든요 지금? 야 야 야 안들어가네 아 아 뭐야 아 끝났어 아 스폰지밥 끝났어 아 재밌었는데 아 잡아 던지기 잡아 던지기 재밌어요 아아아아아아아아 어떻게 된거야 아 뭐야 끝났잖아 잡아 던지기 아 놀아 놀아 창 랭스 오 창 창 창 창 창 왜이렇게 커 아 찔러버리기 창 창 창 창 창 창 창 창 창 아 찌르니까 아 찌르니까 꽂혀 꽂혔어 아 창 꽂혔어 너무 아파 아 꽂혔다 아 아 자 꽂아 아 꽂아서 여기로 돌려가지고 아 갖다 버려야되는데 아 서로 서로 쓰러져버렸네 도망가 아 이제 난 창이 없어 아 이제 창이 없다고 아 나 찌르러 온다 아니야 친구야 그러지마 친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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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원펀맨이에요 오 원펀맨이에요 뭐지 이거 원펀맨 뭐야 이게 원펀치인가 이게 내가 들고 있는게 원펀맨 펀치인가 보통 펀치 진심 펀치 하아 진심 펀치 헐크 받아라 그를 쓰러뜨리세요 받아라 진심 펀치 아 전혀 멀쩡한데 헐크는 못 쓰러뜨리는건가 진심 펀치로도 헐크는 못 쓰러뜨리는건가 헐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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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착해졌네 어 어 아 용이 불통 쏜다 아 피피 아 됐다 됐다 휴 다음 다음 뭐지 하하 또 누군가 헐크가 됩니다 내가 헐크야 내가 헐크야 뭐 던지는데 내가 헐크야 쫙 잡아가지고 그냥 잡아가지고 그냥 막 던져버리고 잡아가지고 아 이리와 이리와 내가 헐크다 화난다 화나 아 화나 친구들 버튼 내가 노리지 말리지 나만 노를 거라고 아 사웃새버릴 거야 아 버튼 아 얘들아 내가 헐크 없앴어 얘들아 내가 헐크 없앴어 고맙지 고맙지 내가 헐크 없앴어 너희들을 위해서 나쁜 헐크가 아니었어 나는 요 돈 올라가는지 잘 봐봐요 올라간다 다른 플레이어 묶기 다른 플레이어를 묶을 수 있어요 오 묶었다 아 근데 좀 상태가 아주 오 됐다 묶었다 제대로 묶었다 아 끊어지는데 9 더하기 50원 원샘 폴리당한다 어 뭐야 이게 뭐지 아 마을로 가는 거야 예 뭔가 공수경보가 울리고 있어요 핵미사일이야 아 세상에로 쓰나 와 다 터져버렸네 또 묶기 아 묶기 몇번째야 이거 또 났어 아 머리통 머리통 제대로 묶여버렸어요 아 살려주세요 아 탈출 아 탈출했다 일어나 일어나 도망쳐 일어나 아 또 머리통 또 잡혀버렸네 아 왜 그러세요 휴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요 오늘은요 어 버튼을 누르세요 누르지 마세요 아니고요 누르세요 였는데요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아 좋은 입안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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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쩡 Ich muitogers 세요 잉 Bye I'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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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